선물꿈은 흔히 긍정적인 경험이나 기대감을 상징하는 꿈으로 여겨집니다. 선물이란 누군가로부터 받는 특별한 물건이나 경험을 의미하며 꿈속에서 선물은 기쁨, 보상, 관계, 기대 등 다양한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물꿈을 꾸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상태나 생활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꿈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선물꿈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직장에서의 승진, 학업성취, 인간관계에서의 인정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받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선물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자신을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종종 새로운 기회나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선물을 받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무의식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선물 꿈이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거나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는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꿈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꿈은 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관계의 강화, 사랑의 표현, 신뢰의 증진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꿈 이 꿈은 예기치 않은 도움이나 기회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곧 나타날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선물을 받는 꿈 선물의 내용이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 겪고 있는 부담이나 불편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책임이나 관계에서 오는 압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꿈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 사랑, 존경 등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선물을 주는 꿈 만약 꿈 속에서 억지로 선물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는 현실에서 무언가를 강요받거나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신구나 보석을 받는 꿈 보석이나 귀한 장신구는 성공, 인정, 재물 등을 상징합니다. 이런 꿈은 금전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꽃다발을 받는 꿈 꽃다발은 사랑과 존경을 상징하며, 이 꿈은 관계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거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책을 받는 꿈 책은 지식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받는 꿈 한 직장인은 꿈에서 자신이 평소 존경하던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선물은 고급 만년필이었고, 이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꿈은 그 직장인이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년필은 창의력과 지식의 상징이므로, 그의 꿈은 직장에서의 창의적인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생일날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꿈 한 여성은 생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을 꾸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관심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례 3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선물은 손수 만든 케이크였으며,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꿈은 그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감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선물 꿈은 긍정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꿈 속에서 선물이 가지는 의미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꿈은 보상과 인정, 관계의 발전을 나타낼 수 있으며, 선물을 주는 꿈은 타인과의 감정적 소통과 관계 개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의 종류나 받는 사람에 따라 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꿈의 맥락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 꿈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애완용계를 선물 받는 꿈은 아는 사람이 선물을 해주는 꿈이라고 합니다. 또는 행운이 찾아오는 꿈이라고 하네요. 고위어 명예가 높아지고, 남의 축하를 받을 기쁜 일이 생기며, 천생배필이나 귀인을 상몽하게 된다. 결혼 선물을 교환하는 꿈 약속 이행의 증거물이며, 축사를 읽는 것은 어떤 결사나 모임에서 선언문이나 계약 사항을 보고할 일에 바꿔놓기다. 귀걸이를 선물 받는 꿈 귀걸이를 선물 받는 꿈은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여서, 자신의 행복을 느끼거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기쁨을 느끼는 꿈이다. 비인이나 고관에게서 비단을 선물 받는 꿈 진급, 신분상의 영화로움이나 발전이 따르게 된다. 금 넥타이 핀을 선물 받는 꿈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승진 발령수가 있게 된다. 미혼 남녀는 행제수가 있으니 용기 백배할 때이다. 금반지를 선물 받는 꿈 경사와 부기가 따름 금실이 수놓아진 치마를 선물 받은 꿈 미혼자는 마땅한 혼초자리가 나타난다. 꽃다발 주는 꿈 사랑에 이상이 없다는 암시의 꿈이다. 꽃다발을 선물 받는 꿈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되거나, 꽃을 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남에게 옷을 선물한 꿈 실직할 일이 생기기 쉽고, 근심거리가 발생하게 됨. 남에게 책을 받거나 책을 펴놓고 가르침을 받는 꿈 지식이 늘어나고, 장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되거나, 크게 발전할 진조이다. 남이 자신에게 화살이나 활을 선물로 준 꿈 귀인을 만나 남의 도움을 받게 됨. 남편에게 속옷을 선물 받는 꿈 딸을 낳는 태몸이다. 냄비나 밥솥을 선물 받는 꿈 뜻밖의 이득이 생기거나, 집안 살림이 피게 됨. 넥타이를 선물 받는 꿈 지위 상승이나 새로운 친구가 생기며, 미혼 여성의 경우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됨. 누군가가 물고기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꿈 외부에서 소식이 오거나 좋은 혼처 내지, 연인이 생기게 된다. 누군가에게 비단 옷감을 선물 받는 꿈 누군가에게 비단 옷감을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오가던 헌담이 성사되어 결혼하게 되며, 높은 사람으로부터 하사맞는 경우, 직장이나 지위의 발전이 있는 좋은 꿈이다. 도미를 선물 받게 되는 꿈 도미를 선물 받게 되면, 장사의 이익이 생긴다. 마음에 드는 모자를 사거나 선물 받는 꿈 뜻하지 않은 행제나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꿈 말린 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꿈 그 받는 사람에게 자신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꿈 말린 꽃을 선물하는 꿈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 모르는 사람에게 안개꽃 한 다발을 선물로 안겨주는 꿈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돈이나 재물을 들고 나가게 됨 모자를 선물 받는 꿈 많은 재물이나 권리를 얻어 안전과 풍요를 누리게 되며, 새로운 계획이나 구상의 추진, 실행 및 새로운 일과 연관된 변동이 생기게 된다. 물고기 종류의 선물을 받은 꿈 띠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왕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옴 물고기를 선물로 받고 좋아하는 꿈 물고기를 선물로 받고 좋아하는 꿈을 꾸게 되면, 왕곳에서 오랜만에 희소식을 듣게 된다. 물이 가득 찬 물통을 선물 받는 꿈 재산이 늘어나고, 돈이 되는 일거리가 생김 밥그릇이나 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 밥그릇이나 사기 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은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재산 피해가 따를 조짐이다. 배우나 탤런트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실제로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는다. 백설기를 먹거나 선물 받는 꿈 주력자의 도움으로 이루지 못했던 계획을 원활하게 실행해 옮기거나, 성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벗에게 술을 선물하는 꿈 생활이 행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게 된다. 사과 한 상자를 받는 꿈 친구에게 정성어린 선물을 받게 되거나, 재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화장품을 선물로 사다 준 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 선물을 받게 되거나,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애정 표시를 하게 될 진조 선물을 가지고 외출을 하는 꿈 친구나 애인을 만나게 되고, 하루 온종일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선물을 보내는 꿈 자신이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하였으면 하는 기분을 의미한다.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상, 분장을 받는다.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긴다. 손수권을 선물 받는 꿈 남과의 구설이나 말썽, 회방에 연루되게 된다. 시계를 선물 받는 꿈 협조자, 재물, 관리, 지휘, 직업 등을 얻는다. 신령으로부터 어떤 존귀한 보물이나 교문 등을 선물 받는 꿈 집안과 일신에 좋은 일이 생겨서 주의의 축하를 받게 되고, 재물이 쌓이고, 총명한 자식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신발을 선물 받는 꿈 교통사고를 조심하라는 암시의 꿈 혹은 초청을 받아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여행을 떠날 꿈 신이 자신에게 책을 선물하는 꿈 추진하는 일이나 계획에 좋은 방도가 생겨 문제를 해결하게 됨 신이나 부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는 꿈 신이나 부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널리 떨치게 되고, 가문의 귀한 자손을 얻게 될 암시다 신적인 존재가 선물한 신발을 신는 꿈 훌륭한 업적을 쌓는 학자나 지도자, 권력의 후계자가 된다 애완용 개를 선물 받는 꿈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멋과 행운을 즐긴다 애인으로부터 책을 받는 꿈 실제로 애인으로부터 킹급의 사랑의 고백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받는다 양말이나 스타킹을 선물 받는 꿈 갑자기 혼담이 오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업하게 될 꿈이다 에머랄드를 팔거나 선물하는 꿈 애인과의 이별을 의미하고, 자신이 에머랄드를 가지고 있는 꿈은 행운을 상징한다 연인에게 선물로 폐물 보물 등을 받은 꿈 대결하여 반드시 출세하게 되고, 만일 여자라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됨 옷을 선물로 받는 꿈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거나, 사업상 동업자가 생겨 사업이 도움을 받는 꿈이며, 부직자라면 취직이 결정되는 꿈이다 윗사람에게 선물로 운동화를 받는 꿈 실제로 경기대회에 출전권의 자격을 받게 된다 선물을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선물로 커피잔 한 세트를 받는 꿈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귀한 선물을 받거나, 행제소가 있다 유리컵을 선물 받는 꿈 결혼을 했는데 비밀이 있어, 초초함을 암시 음반지를 선물 받는 꿈 확실한 약속의 증거로 우정이나 사랑이 오래 지속됨 장미꽃을 선물하는 꿈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꿈이다 잿더리를 선물로 받은 꿈 경리나 카운셀러 등의 직업을 가지게 될 자손을 얻을 태몽 좋지 않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촌스러운 옷을 선물받아 입는 꿈 좋지 않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촌스러운 옷을 선물받아 입는 꿈은 소송 문제로 근심이 커질 징조이다 이외에도 신체적인 컨디션 악화, 재물 손실, 부상이 우려되는 불길한 꿈이다 주위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선물 받는 꿈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애인과 말다툼이나 시비가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 집안의 보석을 잘 아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꿈 집안의 보석을 잘 아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친구에게 선물을 받는 꿈 쓸데없는 일에 참견했다가 오해를 사거나 손해를 볼 꿈이다 털실로 짠 장갑을 선물 받는 꿈 걱정거리가 서서히 해결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꿈이다 피아노를 받은 꿈 성실하지 못한 친구와 억내가 잦아질 것이다 향수를 선물 받는 꿈 당신의 인기나 매력 등이 올라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애인이 있다면 관계가 더욱 돈돈해지게 될 꿈이며 솔로라면 머지않아 이상형이 나타나 연인관계로 발전될 꿈이다 화장품을 선물 받는 꿈 화장품을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장품을 사주면 그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다 실제로 애인이 선물을 주거나 애정표현을 해온다 화를 얻거나 선물 받는 꿈 자신에게 큰 힘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꿈